미자네 주막, 유튜버, 개그우먼, 장광장로 따님, 미자, 개그맨 김태현과 결혼합니다. 결혼이란 로드 디 댕거필드, 계속 결혼 생활하기 참 힘들다. 내 아내는 강아지 입엔 키 싸면서 내가 쓴 컵으로는 물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여기 또 축하해줘야 할 커플이 탄생했네요. 바로 배우 장광 딸 미자님과 개그맨 김태현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열애 인정기사가 3월, 결혼 소식이 4월인데요.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속도위반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미자님의 놀라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빠 배우 장광 프로필, 장광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용종 목사가 세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앞 횡단보드에서 종종 만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성우 겸 배우이며 1952년 1월 5일생으로 70세입니다. 동국대학교 영국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성우로서는 DBS 9기로 데뷔하여 현재 KBS 15기 성우로 1978년에 입사하여 현재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봉준, 유해무, 정기병, 홍경화가 동기이며 배우로서는 신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아들 장령과 같은 소속사이며 포지션에 임재욱이 세운 회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성우직에만 전념했지만 영기 겸업을 하게 된 계기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방송사의 외화 수입 중단으로 수입도 감수하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영화배우뿐만 아니라 탑차 운전 자격증까지 따서 쓰리잡을 뛰었다고 합니다. 현재 빚은 거의 갚았다고 하는데요. 가족으로는 아내인 배우 전성애, 아들은 배우 장영입니다. 말하자면 연기자 가족이죠. 2021년 1월 17 미운 우리 새끼에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배우 전성애 프로필 전성애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956년 3월 29일생으로 65세이며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 학사입니다. 2001년 영화 수치인 불명으로 데뷔하였으며 소속사는 시크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개그우먼 미자 프로필 전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이며 본명은 장윤희로 1984년 37세입니다. 키는 169.8cm 46kg 오염입니다. 흥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2009년 MBC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죠. 성우이자 배우 장광의 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유튜브 채널 미잔의 주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개그맨 김태현 프로필 1978년 11월 27일생으로 45세입니다. 동화방송예술대학에서 영국영화과를 전공했고 2003년 SBS 공채 7기 개그맨으로 선발되었으며 같은 기수로는 김신영, 김형은, 김형인 등이 있죠. SBS 우차사에서 단무지 선생 역할을 맡았고 김신영과 함께한 행님의 코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자 Q&A 왜 미자가 결혼을 결심했나?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C자부터는 이미지 자체의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를 봤을 때 여기에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원래 미자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 무렵 가족 및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지만 비혼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애를 하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 또한 없었다고 해요. 결혼할 사람은 그냥 보면 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미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태현과 교제를 하면서 추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항상 웃어주고 마냥 귀여워해줘서 이 사람과 같이 즐겁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미자는 민낯이 많이 달라서 본인 피셜 이별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은 그 모습마저도 귀엽다고 했다고 하죠. 미자 민낯을 보고 2시간 정도를 웃었다고 합니다. 최근 영상에는 김태현 미자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속도위반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속도위반은커녕 신호위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양가 집안의 허락이 있어야 차차 진행되는 거잖아요. 본인 결혼 결심 이외에도 왜 김서방을 허락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자 어머니는 딸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이고 김태현을 보면 볼수록 예쁘고 듬직하고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미자를 더없이 아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미디언 김태현과 결혼을 발표한 코미디언 겸 유튜버 미자가 어머니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38년 만에 시집가는 소감을 밝혔죠. 미자는 결혼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인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미자네 주막에 결혼 결심한 썰 풉니다. 핏 눈물 파티라는 영상을 통해 속내를 털어놨죠. 함께 출연한 미자의 어머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앙큼 발칙하게 말을 안 하고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다.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뒤로 대굴대굴 굴렀다라고 말했죠. 미자는 사실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은 보면 딱 안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원래 내가 낯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인데 나의 어떤 면도 규호해주더라. 사실 그러기가 어렵다.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이라 쑥스러워하던 미자는 닭살 돋을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나를 이렇게 규호해주는 사람과 재미있게 살면 좋겠다 싶었다라고 말하며 소주잔을 들이켜 웃음을 안겼죠. 미자는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생활 민낯이 유명하다. mbc 개그맨실에서도 유명했다. 사람들이 엄청 놀렸다. 그런데 내가 민낯을 너무 사수하니까 김태현이 궁금해하더라. 난 사실 결혼 후에도 화장을 유지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거듭단 요구에 화가 나 술을 먹다가 말고 물티시로 벅벅 화장을 지웠다고 하죠. 미자는 내 민낯이 심하다. 너무 다르니까 눈이 요만해진다. 그런데 두 시간을 웃되 그 다음부터는 화장하지 말고 오라더라. 이런 취향의 사람은 앞으로 만나기 힘들겠다 싶었다라고 말했죠. 옆에서 못 알아봐. 귀엽대. 결혼 연문은 참 희한해라며 추임새를 얻던 미자의 어머니는 박장대수였습니다. 미자의 말에 어머니는 나는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게 이 사람을 누구 주긴 아깝더라며 남편인 배우 장관과의 결혼 비하인드를 밝혔는데요. 이에 미자가 누가 가지려고 했던 이라며 아버지 장관을 디스하자. 어머니의 말에 미자도 급평이했다. 그는 사실 김태현이 내 이사형은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라. 그래서 싸우고 그래도 금방 연락을 하게 되는 거다. 인기가 많으니까. 위화하게 뺏기기 싫고 긴장이 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자는 구독자님들 축학을 읽으면서 친정식구가 많은 것 같고라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사실 난 나만 가족같이 느끼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친언니 누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결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다. 예쁘게 재밌게 잘 살겠다. 앞으로도 주막은 계속된다라며 채널에 대한 애정을 전했죠. 신혼집도 친정집 5분 거리이라 향후에는 남편 김태현 시어머니까지 초대해 주막을 확장 개업할 거라고 자네 웃음을 안겼습니다. 미자의 어머니는 예비 사위에 대해 미자의 안목 선택을 믿으니 무조건 좋더라. 보면 볼수록 잘생기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바랄 게 없다. 사위 볼 줄 몰랐는데 기분 띵호하다 라고 말했죠. 이제는 이 세를 위해 미자님은 술을 절제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미자님과 김태현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